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뉴스입니다. 김천시는 지난 6일 오전 10시 자산동 충혼탑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추념식에는 보훈단체장을 비롯한 회원 및 가족, 김충섭, 김천시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단체장, 관내 학교장, 학생, 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5837부대 3대대의 예총, 헌화분향, 추모영상상영, 예다회의 헌다, 헌신앙송, 추모곡, 진혼무, 추념사, 현충일 노래제창 등으로 경건하게 진행됐습니다. 김천수도암도선국사비 수도암비가 김생이 원하 3년 808년에 쓴 글씨를 새긴 비석이라는 추가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교 고고학을 전공한 박흥국 위덕대 박물관장은 박박룡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이영호 경북대 교수와 함께 김천수도암비를 조사해 기존에 읽은 글자 22자 외에 김생서, 원하 3년, 비로자나불 등 21자를 더 판독했다고 사일 밝혔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든 이 비석은 청암사 부속암자인 수도암 약광전 앞에 있으며 크기는 높이 177cm, 너비 60에서 61cm, 두께 42에서 44cm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판 것으로 짐작되는 창주도선국사라는 커다란 글자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본래 세로 길이 4에서 5.5cm인 글자를 파랭에 26자씩 새겼습니다. 박관장은 수도암비는 신라말기에 만든 작품으로 알려진 보물제 307호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정확한 제작연도를 알려주는 자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천시의회는 6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1층 의회 로비에서 김대철 명인 도예작품 초대 전시회를 엽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오픈식에는 김세훈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도예가, 화가, 예술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현재 농소면에서 도문유를 운영하는 김대철 명인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4기장 전수자로서 이번 전시회에 달항아리, 목엽천목사발 등 작품 33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회는 의회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문화향률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해 민의의 전당인 열린의정을 실천하는 친숙한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회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의 제2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3일 오전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 처리하고 10일부터 18일까지는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6월 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5일부터 7일까지는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김천시의회에서는 개회식에 앞서 문화공연 시리즈 제3탄 김천 팝스 오케스트라를 조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당 작은음악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5일 김천대학교 운동장에서 지역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치아, 건강한 인생,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건강생활체험관을 운영했습니다. 구강보건의 날은 첫 연구치가 나오는 6세의 6자와 구치의 9자를 딴 6월 9일로 지정했으며 6세에 나오는 구치를 보호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기구강검진의 중요성과 올바른 구강위생관리용품 사용법 안내, 건강한 구강생활 실천 유도, 구강보건 증진 등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김천치과의사회와 협력 추진했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페이스페인팅, 아트풍선, 혈당 및 스트레스 측정,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등 통합 보건사업과 연계한 건강체험관도 함께 운영돼 참가한 학생과 주민들로부터 체험거리, 볼거리,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6월 5일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일자리는 모두의 행복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2019 김천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충섭, 김천시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이날 행사장에는 지역 구인기업 담당자와 구직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하고 494명 면접, 80명 채용 예정 등 큰 호응과 참여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공사 등 혁신도시공공기관과 코오롱, 두산전자사업 등 대기업을 비롯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계양정밀, 주식회사 오리온테크놀리지, 주식회사 한독 등 51개사가 참여했으며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현장 면접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한편 적성검사, 면접서류 컨설팅,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채용의 큰 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사라져가는 단호절 행사를 재현하고 대학면 용복리와 신평리 마을의 친선을 다지기 위한 2019년 단호절 줄다리기 행사가 6월 7일 두 마을의 경계에 있는 신평교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천시가 주최하고 김천문화원의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비가 오는 중에도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행사를 즐겼습니다. 농군복장을 한 각 마을 선수들은 흥겨운 농악소리와 함께 응원기를 들고 마을 경계의 노인 신평교에 입장했으며 두 마을의 노인회장과 이장이 재관과 집사로 참석해 마을 간의 안녕과 화합을 기리는 동제를 지냈습니다. 줄다리기 시합은 마을별 남녀 30명씩 총 60명이 출전해 3판 2승제로 치러졌으며 3번에 걸친 팽팽한 접전 끝에 용복마을이 우승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천시 장애인단체협의회는 4일 김천 이마트 사거리에서 오전 8시부터 30분까지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천시 장애인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 집회를 비롯한 관내 5개 장애인단체의 직원과 회원들이 참여해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 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맹점수 회장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다면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차이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